정부가 부족한 숙련공 수급을 위해 외국인 쿼터를 18배나 늘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용 침대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용접과 프레스 가공 등 적어도 경력 4년 이상의 숙련자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숙련공은 전체 7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비숙련공들입니다. 이나인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만 근무가 가능하고, 체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에 어느 정도 숙련될만 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뒤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 의무가 없는 장기 취업 비자인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7 비자로 전환하려면 소득과 업무 숙련도, 연령, 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점수제로 평가하는데, 이를 전부 충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는 따로 나가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시험을 봐서 자기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외국인들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E7으로 변경하는 걸 해도 탈락이 되게 됩니다.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E7 비자 전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국에 귀국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E7 비자를 신청한 10명 가운데 4명은 비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숙련 가능 인력 전환 쿼터를 연간 3만 5천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수는 지난 6년 사이 2만 1천 명이 줄었고, 특히 30, 40 세대 이탈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인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송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품입니다.